드디어 임대차 3법 윤곽이 나왔습니다. 2년 플러스 2년 5% 임대료 징액 제한 그리고 소급 적용까지 자산내용 지금 알아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임대차 3법의 기본 틀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워낙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던 법인 관계로 주요 내용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대차 3법은 지난 7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대차 3법 관련 질의응답 중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요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이후에 언론 매체에서 기사화가 되면서 이슈가 됐는데요. 그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대차 3법 주요 내용은 그동안 많은 국회의원들이 임대차 3법 관련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는데 그 발의된 내용을 종합해서 윤곽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헌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국회의원회의 통과할 때 약간 수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국회의원회의를 통과하고 나서 확정된 안을 알려드리는 게 맞는데 그동안 임대차 3법이 어떻게 도입이 될지 집주인뿐만 아니라 세입자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윤곽에 대해서도 이렇게 빠르게 전달하게 됐습니다. 임대차 3법은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이고요.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표에 보신 것처럼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은 소급 적용이라는 문제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고요. 이번 임대차 3법 기본 틀에서도 이 두 가지 권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면 2년 플러스 2년 또는 2년 플러스 2년 플러스 2년 또는 무한 연장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논의가 됐었는데 2년 계약이 끝나도 2년 연장이 가능한 2 플러스 2가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4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를 할 수가 있겠죠.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강도 높게 시행하는 것보다는 일단 한 번만 연장하는 안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킨 다음에 시장의 반응을 보고 점차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거권을 보장받는데 만약에 세입자가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계약 연장을 했다면 이때도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할까? 라는 게 궁금하실 텐데 결론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세입자는 법 시행 전에 계약을 몇 번 연장했는지 따지지 않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반대로 집주인은 무조건 거절 못하는 것이냐? 그렇진 않죠. 집주인도 본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면 이때는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단, 직접 거주한다고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쇠를 주거나 비워놓는다면 이렇게 거짓으로 갱신을 거부할 때는 이때는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는 이러한 손해배상 제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 6월 9일이었을 거예요. 그때 전월세 무한 연장이 발의가 되면서 그때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약갱신이 거질된 후에 그 사유가 허위로 드러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한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지출한 이주비용 및 임차인이 2년간 추가 지출하게 된 임대료 차액분 합계액의 3배를 배상하여 한다라는 안도 담겨 있었거든요. 아마 이런 안을 참고로 해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끔 이러한 제도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집주인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현재 8가지에서 좀 더 구체화되고 명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전월세 상한제 내용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상승폭이 5%를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원할 때는 그 5% 내에서 다시 상한선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낮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전세월세 상승폭이 높은 서울 수도권은 아마도 5%보다 더 낮게 조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월세 상한제가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때문에 기존 세입자와 계약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5% 이내 임대료 제한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4년간 올려받지 못한 그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받는 그래서 4년마다 전세값이 상승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낳았죠. 그래서 사실 신규 계약할 때도 이렇게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말이 많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나타나면 그때 다시 논의하겠다라고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신규 계약까지 적용하면 집주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라는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소급 적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논란이 있겠지만 당정은 큰 문제없다라는 입장이고요. 단기간에 임대료가 폭등할 것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세월세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을 썼다 하더라도 만기 전에 임대차 3법이 시행된다면 소급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현재 임대료를 기준해서 5% 임대료 인상 제한이 적용된다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금을 올려받는 계약이 아니라 기존 세입자와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5%를 초과해서 올린 금액으로 다시 계약을 맺었다면 법 시행 후에는 5%까지는 인정해 주지만 5%를 초과한 금액은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이 되고 새로운 세입자와는 5% 임대료 인상 제한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위안을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 3법의 시행 시기입니다. 임대차 3법은 이르면 8월 4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소급 적용은 위헌 시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아마도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임대차 3법의 기본 틀은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약간 수정이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뱉은 말이 있으니까 오늘 말씀드린 내용,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